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그렇게 민심이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도 kbs의 화면 하단에 있는 댓글창에는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하라 이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민심을 반전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 평판이나 그런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잔과 같아가지고 한 번 깨지고 나면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통령에 대한 평판이나 믿음 신뢰도 이런 부분들도 마치 엎지러진 물처럼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지지도를 가지고 3년에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대통령 자신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 기자회견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 얼굴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뭐 다크스쿨이라고 합니까. 중년 이후에 남자들이 대부분 눈 밑에 이렇게 신적인 부담이 좀 강하고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부풀어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문제를 오늘 한 번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5월 9일이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마지막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락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후보자나 또 관련자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선거 무효소송을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 번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좀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 대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방송 내용 가운데 좀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 종로구 부산 해운대구 또 부산남구 이 사례를 보게 되면 대개 사전투표 선거인수 가운데 조작 정도에 따라 서울 같은 경우는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총 위조 사전투표지수가 나오고 그것은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는 4대6 조국개혁당의 60%를 배분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40%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해서 획득한 표를 4대6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부산해운대구는 3대7 조국개혁당의 7을 주고 더불어민주연합의 3을 줬지 않습니까. 어제 본 것처럼 부산남구 같은 경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한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3대7로 배분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 밝혔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제주의 세계선거구가 있습니다. 제주 세계선거구 가운데서 지역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주시 갑을 재배하고 서귀포시에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인해 가지고 당락이 바뀌었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였는데 낙선자가 된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의 서귀포시 세계선거구 가운데 한군신 제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비례대표 투표하고 지역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호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조작 과정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숫자만큼을 비례대표에도 똑같이 투입할 그런 의도를 갖고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산 해운대구나 부산남구 그리고 또 서울 종로구를 보시게 되면 아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는 지역구에 투입한 조작표수하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조작표수가 2605표로 딱 같았을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비례대표에 투입한 투표지 개수가 적었죠. 표가 남은 겁니다. 그 남은 표를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은 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가장 기준점은 지역구 조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구에 100표를 집어넣으면 비례대표 에서도 100표를 집어넣고 지역구에 200표를 집어넣으면 비례대표도 200표를 집어넣는데 전국의 많은 경우에 비례대표 에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표가 남은 경우에 모두 다 무효표로 처리했고 남은 표들은 대부분 기표도장을 찍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투표함 속에 집어넣은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희한하게도 제주도의 서기 표시 선거구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똑같이 지역구에 투입한 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한 경우가 이게 이번에 찾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렇게 그동안 가져왔던 가설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 투표지 숫자만큼을 비례대표에도 투입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보고를 받으실 테고 이제 오늘 방송의 후반부에서는 이 인공지능 시대와 ai 반도체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 다루었던 것처럼 원래 이제 이 ai 반도체의 두뇌에 해당한 것이 지금은 gpu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원래 gpu는 그래픽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그런 많은 연산을 필요한 병렬 연산을 필요한 그런 부분을 위한 그런 컴퓨터의 핵심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ai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병렬 연산을 필요한 고속능 병렬 연산을 필요한 그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용도로 개발되지 않았지만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비싸고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신경망 처리 장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되는 ai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서 아주 대담한 그런 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의 마하 1위 nvidia가 여러분들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gpu 중심의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가 아니고 바로 npu 중심의 그런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한 그런 벤처 기업이 nvidia의 여러분들 도전장을 강화감하게 던져서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중심의 그런 ai 반도체를 특화해서 생산 제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ceo가 젊은 분이신데 서울대 전자공학골 나오고 조지아텍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amd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활동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통찰력 이 너무나 여러분들 예리해 가지고 야 이 참 이런 그런 생성 ai 대규모 언어모델과 같은 부분이 뜨기 전에 이렇게 7 8년 전에 시장을 내다보고 이렇게 준비한 그런 한 젊은 경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고수의 통찰력을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